전설의 보컬 안녕하세요 오택민입니다. 오늘은요 반박불가 전설의 보컬 10명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레전드로 뽑히는 형님들인데 첫 번째 레전드 전설의 보컬은 로펠포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벌써 이거 끝판왕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로펠포드라는 보컬은 반박불가죠. 전설의 보컬에 무조건 드는 보컬이고 로그막 잡지라던가 순위를 매길 때 항상 탑10 안에 무조건 늘고요.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보컬입니다. 로펠포드 같은 경우는 주다스 프리스트의 보컬인데 헤비메탈의 상징적인 존재죠. 아주 그 금속성의 보이스가 매력적인 그런 보컬이고 이 형님은 별명이 메탈갓입니다. 메탈갓 메탈의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컬은 누가 최고입니까 이러면 로펠포드가 최고인 것 같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보컬이라고 보면 되고 고음 뭐 저음 중음 다 뭐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속성 보이스가 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컬이죠. 대표 곡으로는 뭐 센티넬이라는 곡이랑 페인킬러, 터치 오브 이블 이런 셀 수 없는 명곡들이 있는데 반박불가 전설의 보컬 중에 한 명이 로펠포드를 뽑아왔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설의 보컬은 로니 제임스 디오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컬의 끝판왕이다. 동경에 맞이하는 그런 보컬이고 레인보우라는 밴드랑 블랙세버스 그리고 디오 솔로 이런 걸로 활동을 하셨는데 드라마틱한 보이스가 내렸죠. 80년대 그런 락음악의 한 획을 끄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를 볼 때 정말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면도 있고 일종의 신이 내린 보컬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죠. 아주 라이브 퍼포먼스도 좋고요. 대표곡이라면 뭐 헤븐앤헬 이런 곡이겠고 스타게이저라던가 레인보우 시절에 킬더킹 뭐 이런 곡들도 추천드리고요. 디오 솔로 시절에 불렀던 명곡들도 많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반박불가 보컬은 또 이건 뭐 한 따까리 하는 형님인데 바로 브루스 디킨슨 형님이죠. 이 형님은 진짜 영국의 그 헤비메탈의 영원한 형님이라고 오픈될 것 같고요. 이 형님은 비행기까지 몰 수 있습니다. 태방미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모든 분야에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죠. 특히 뭐 역사라던가 이런 전쟁사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고요.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언메이든 가사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가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깊이가 엄청납니다. 완벽한 보컬이라던가 라이브 퍼포먼스도 대단하고요. 영국의 자랑이다. 최고의 영국 락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곡은 아이언메이든의 곡 중에 뭐 런투더 힐스라던가 넘버 오브 더 비스트 이런 곡도 있고 더 트루퍼 이런 곡도 있죠. 짱 난다. 방금 말씀드린 세 명 있지 않습니까? 지구 공용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보컬 얘기를 할 때 탁 얘기를 하면은 야 이 양반 뭘 좀 아는구만 이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정말 뭐 언터처블의 레전드 보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드 스탠다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고요. 네 번째 전설의 반박불가 보컬은 클라우스 마이네가 아닌가 이분도 아주 뭐 대단한 보컬이죠. 독일의 자랑 독일 국민 밴드 스콜피온스라는 밴드가 있는데 보컬리스트죠. 이 형님은 진짜 뭐 음색이 깡패입니다. 콧소리 특유의 콧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매력적이고 클라우스 마이네의 콧소리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거의 카피하기가 불가능한 경지에 있는 보컬이라고 저는 호착력으로 한국 비음의 상징인 정준하 씨도 보러우시킬 만한 비음이 매력적인 락커다. 또 잘 표현하고 서정적인 발라드도 정말 잘 부르고 최고의 보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곡은 Still Loving You라던가 Holiday 뭐 이런 곡들이 있죠. 아주 뭐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곡이라던가 Unbreakable 앨범에 Someday Is Now라던가 Deep and Dark 뭐 이런 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곡도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주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전설의 보컬은 미하엘 키스케이입니다. 이분은 이제 멜로디 스피드 메탈 유로피안 파워 메탈이라고 하죠. 밴드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헬로윈이라는 밴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보컬인데 정말 멜슨의 보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되고요. 멜슨의 보컬의 그런 정석을 제시했다. 스탠다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들으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뭐 반가성 아니냐 옛날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죠. 옛날에 그 고음병 노래방에서 막 되돌나는 고음 올릴 때 반가성 그런 이런 필이 있는데 반가성 가수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형님은 지금까지도 나이가 들었는데 더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시고요. 듣다보면 장엄한 느낌도 나고 신나는 느낌이나 서정적인 느낌 그리고 애절한 발라드에서는 슬픔이나 표현 잘하고 심지어는 익살스러움 이런 것까지 겸비한 대단한 보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월이 지나도 여전한 관록을 보여주는데 전성기 때는 거의 보컬 레인지라던가 음역대라던가 파워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보컬이고 명 보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제 반박불가 전설 보컬은 다니엘 헤이먼이란 보컬이죠. 이 형님은 제가 초거음 잘 알려지지 않은 보컬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스트 호라이즌이란 밴드에서 잠깐 활동했는데 너무 임팩트가 컸던거죠. 축구로 친다면 코나우딩요 이런 느낌이라고 고음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전세계 록 메탈의 매니아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길 정도 어마어마한 보컬리티 모든 면에서 만렙을 찍은 괴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성량은 기본이고 음색도 깡패고 보컬 테크닉이나 파워 록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음 낼 수 있는 배리에이션이라던가 이런게 뭐 완벽에 가깝다. 스탯으로 치면 별표를 가장자리를 찍어 있다. 스킬 트리 창을 딱 열었는데 이거 만렙 찍으셨네 이런 느낌이죠. 조금 아쉬운건 로스트 호라이전이라는 밴드에 곡은 좀 별로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하지만 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게 뭐냐면 그렇지만 다니엘 헤이먼 보컬은 죽이더라 이거는 뭐 무조건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 안하면 이거는 조금 살짝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뭐 원빈님이라던가 뭐 이런 멋진 배우분들이 있는데 원빈 강동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아 그 사람은 내 스타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은 말은 할 수 있지만 감히 그 사람이 못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거죠. 그거는 눈까래가 삐꾸인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 다니엘 헤이먼도 보컬계의 원빈이다 뭐 이렇게 뭐 괴랄한 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전드 보컬은 에릭 아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너어 특집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보컬은 진짜 매너어라는 그 전설의 헤비메탈 밴드를 이끌어가는 정말 멋진 형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님이 마초 헤비메탈 요거에 딱 걸맞는 보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끝이 없는 야만성과 하이피치와 뭐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력이라던가 이런게 아주 뭐 더이상 뭐 헤비메탈 보컬로서는 뭐 더이상 바랄게 없는 수준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컬이고 아는 사람을 아는 고개를 끄덕이는 최고의 보컬 중 한 명입니다. 추천곡은 블루드 오브 킹스 라던가 뭐 헤일 앤 킬 뭐 이런 곡을 들으면은 진짜 이 양반 득음의 경지에 올랐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보컬은 제프 테이트입니다. 제프 테이트는 이제 워낙에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번 영상에서 잠깐 다룰 건데 퀸즈 라이크라는 그 전설의 프로그레시브 헤비메탈 밴드 전성기를 담당했던 보컬리스트죠. 국내 락커들한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는데 대표적인 게 임재범 형님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제프 테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더 워닝이라는 앨범이라던가 뭐 레이즈 오브 오더 컨셉트 앨범 중에 오퍼레이션 마인드 크라임이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여주는 제프 테이트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진짜 뭐 전설의 반열에 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드라마틱한 표현력은 물론이고 진짜 자유롭게 그 3옥타브를 족밥으로 그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가창력 한치의 그 흔들림이 없는 가창력 이런 거는 정말 경악 그 자체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테너 성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리톤 뭐 그쪽인데 이렇게 고음을 자유자재로 막 내는데 아주 대단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프로그레시브 메탈 보컬에 있어서 하나의 그 정석과도 같은 걸 제시한거죠. 이거면은 이 장르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러면서 탁 냈는데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그런 형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할 곡은 뭐 너무 많은데 퀸 오브 더 라이크라는 그 초기 앨범의 곡이 있습니다. 그 곡에서는 진짜 뭐 미친 가창력을 보여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설의 보컬은 마이클 스위트입니다.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스트라이프 파워의 보컬이죠. 또 김경호 형님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조금 영향을 많이 주는 스승 같은 존재이고 어마어마한 뭐 미성과 충남 파워의 샤우팅 성악을 베이스로 하는 탄탄한 발성이라던가 이런게 아주 뭐 끝판왕 보컬이고요. 심지어 뭐 4옥타브를 넘는 초고음을 들려주기도 하는데 정말 뭐 아무리 고음을 올려도 그 발성이 엄청 탄탄하기 때문에 고음이 아무리 올라가도 밀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들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밖에 느낄 수 없는 보컬인거고 라이브에서도 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죠. 이 형님은 마이클 스위트를 아주 최고의 보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전설의 보컬은 개인적인 겁니다. 미드나잇이란 보컬입니다. 이분은 크림슨글로리라는 밴드의 전설적인 보컬이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크림슨글로리의 그 목소리를 담당했던 보컬이거든요. 이 형님은 뭔가 그 차가운 쇳소리 그 자체입니다. 하늘을 찔듯한 그런 고음은 물론이고 뭐 저음이나 뭐 중음도 아주 매력적인데 서장적이고 차가운 매력을 지닌 보컬리스트인데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범접불가의 보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미드나잇이란 보컬도 반박불가의 보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오늘은 반박불가 전설의 보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보컬이 속해있는 밴드라던가 대표곡 같은 거를 좀 파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넓고 참 고수는 많다 이렇게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멋진 형님을 제가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좀 영광이었던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와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